갑자기 선선해진 날씨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제대로 된 냉방기구 하나 없는 쪽방촌 주민들의 고충은 더했을 텐데요. 이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과 쉼터를 제공하는 교회들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여름낙이란 힘겹기만 합니다. 무더위뿐 아니라 외로움에도 지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교회가 나섰습니다. 해인교회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인천내를 여는 집의 인천쪽방상담소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소 3층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을 위한 희망일터이지만 여름철에는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상담소는 쉼터를 찾는 어르신들에게 간식과 얼음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세탁실과 샤워시설, 미니S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을 섬겨온 모리학교에는 올해 처음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해 예배당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 상영과 수지침, 조격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모리학교의 이같은 성김으로 올여름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모리학교에는 올해 겨울에도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해 예배당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잠궈놓으면 뭐하냐, 개방을 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를 개방을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주민들에게 문턱을 낮추자 교회를 찾는 이도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교회의 작은 배려와 섬김이 우리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